2,2,3,4,5,6,5 팔 좀 올리시고 등골에 다 당깁니다 1,2,3,5,6,6 자세 바꿔주세요 2,2,3,5,6,6 허리 크게 돌리겠습니다 1, 2, 3, 4, 5, 5, 6 식단은 요즘 몸에 나왔던 것 같은데 아쓰 오오오오 에어 맞춘? 어 맞춘구나 하하 예에에에에에에에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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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형님 다 정성하고 가셔야 됩니다 줄 절반을 날렸어 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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